블랙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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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2번 교육생 242번 교육생 자, 상대 팀에 대한 한마디 한번 해봅니다 제발 천천히 좀 해주세요 제발 천천히 좀 해주세요 Silvia 238번 교육 액션 Lisa L I S Lisa 감사합니다 뭘 한 다했어 우리 백시 완전히 다른 아메리칸 음식을 구입했을 때가? 핫도그? 어... 사실 저녁에 먹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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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씨 반바지라고 해야되라 리사씨 제가 너무 지금 혼란해가지고 야 이런 패션 역시 YG야 어떻게 하면 돼요? 아이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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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왔어요 아 진짜요? 네 대박 이렇게 이렇게 사약을 들라 J는 사약을 들라 오늘 열어야팔 오늘 열어야팔 아... 아... 깜짝... 깜짝이야 깜짝이야 알고 있었어 내가 올려줘야지 레이사 리사도 안 빼잖아 안 빼죠 자기가 그냥 요즘 뭐 매력도 아니야 잘하는다고 잘하는 거지 진짜 안 빼더라 리사야 리사 춤을 정말 잘 춰요? 응 난 짱이야 이사생도 내일 유경 물품 뭐 뭐 챙겨야 됩니까? CS 복 하고 몹시 하고 수건 총 닦는 거랑 권투화 리사님도 너무 웃겼습니다 네 저요 아니 진짜 나도 계속 너무 웃겨 약박이야 딱다운 춤 아 야 그대로 바로 다리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망했다 망했다 뒤엉 뽑아 좀 이상한데? 왔는데 얘? 발이 왜 저래? 뒤엉 뽑아 좀 이상한데? 왔는데 얘? 얘 어디 이상한데? 아 이상하세요? 얘 왜 저래? 이상해서 해! 야 왜? 이상해 좀 이상하다! 아 잘하는 것 같다 안 해봤어요 호주식으로 해주세요 이거라고 해야되나요? 아 이거? 아 이거? 아 이거? 아 이거는? 모션까지 완벽했어요 아 왜 이렇게 거만해? 아 안돼 안돼 야 돔 깜짝이야 야 잘 못 때렸어 오마터박 터졌다 매니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야 돔 야 뭐라고 아무리 천천히 그냥 뻥 뚫리는 거라 해 뻥 뚫리는 코 냉스 코 되게 이상하게 돼서 뻥 뚫리는 로제랑 니마리 형은 뭐였어요? 니마리 형 아 저 근데 이거 얘기해요 괜찮아요 지금? 저는 사랑을 발부터 여기까지 끌어오는 방금 만들었지? 사고 만들었지? 아니야 방금 만들어봐요 한 번 해봐요 사랑을 발끈해서 아우 발끈해서 아우 괜찮네 아우 누가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이유를 말해달래요 이사 붙어 나부터? 나는 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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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언니 이런 느낌 어때요? 고급자 고급자 그쵸? 아우 아우 예 약간 좀 손 있어 보이죠? 사실 없습니다 어? 이거 선생님 모자 아니에요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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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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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춰 춤 춰 춤 춰 춤 춰 아니 노래키고 이렇게 이렇게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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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아우 오빠 오빠 끝까지 하세요 오빠 끝까지 하세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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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핑크 과연 노래방에서 어떻게 세워 놓지 리사 과연 노래방에서 어떻게 세워 놓지 리사 왜 리사가 저 맞박이 가발을 썼죠? 리사가 리사가 바로 골랐어요 저거 지수껀데 나도 아주 골랐어요 너무 바배드려요 영어로는? 아 제가 가도 되냐면 어딨냐고 어딨냐고 아 Where's the toilet? 어떤 떡볶어놨 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거의 그 가게의 주인이야 Where's the toilet? 허? 니사 아기 상어 짱이다 아기 상어 아기 상어 귀여운 뚜둣뚜뚜 잘왔어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리사 한국말 잘하면 다 짱이다 라는 말도 안 해 리사 그러면 몇 개국어해? 어? 3개 국어. 3개 국어. 4지, 4. 4? 응. 뭐하나? 뭐하나? 아니야, 형! 리액션이! 3! 3! 4! 5! 5! 5! 5! 5! 5! 5! 5! 3! 왜? 3! 3! 4! 5! 5! 5! 5! 6! 3! 5! 6! 오, 너무 신나다! 제니 형이. 5! 5! 저도 납치됐어요. 리사. 리사. 이 사람 아직 납작에 대해서 얘기해. 저희가 보여주고 싶어요. 진짜 신기하다. 아, 표정이 그렇게 안 좋네요. 리사 진짜 열심히 한다. 아, 지금 우리 주원이 웃고 있어요. 아, 지금 고개 돌렸어요. 에너스 보고 계세요. ệu 이거 이거 어떻게 죽을까요. 바닷속 이누드류 아빠 사과 뱃더죠? 뱃더죠! 아 우와나 이거야!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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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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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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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! 와! 아! 진짜? 너 지금 이 사진을 봤어야 해. 한 손에 한 번 뱉히는 거를 이렇게 뭐하는 사람 말이야. 무슨 몸을 몸껍질을 힘들어. 양 대표님 그거 또 말투로 말투로 볼게요. 5, 6, 7, 9 세팅하네. 5, 6, 7, 9 일어나. 일어나. 5, 6, 7, 8 위, 파람빵. 위, 파람빵. 아, 일어나 일어나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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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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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ск도 니 앞에 서 있어. 하지만 골라하게 돼. 정말 예뻬레 예뻬였뻐 내가 왜 그래 근데 저거의 웃긴 눌리겠어 윙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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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울래 hic 자막 아 아 왓 이 이낙 남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